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그렇다면 저작권자를 찾기 힘든 저작물은 비영리 서비스가 불가능한 건가요? 2020년 개정저작권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해서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해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아무리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결국 저작재산권자를 찾지 못하면 저작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찾아본 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저작권법에도 마련돼 있지만 이번 신설 규정은 공공문화시설로 하여금 상당한 조사를 하고도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보관된 자료를 사용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고 사후에 저작재산권자의 보상금 청구가 있으면 협의된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이 저작자 불명의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문의 혜택을 받는 문화시설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신설 조문의 혜택을 받는 문화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2020년 5월 26일 시행된 시행령 제16조의 2에서는 1. 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2.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 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등을 법 제35조의 4 문화시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집, 정리, 분석, 보존에서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자료를 사용해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는 제한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설 조문은 기존의 법정 허락 제도와 달리 스스로 상당한 조사를 거치면 사전에 보상금을 공탁할 필요 없이 보관된 자료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법정 허락 수수료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문화시설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나서 이용 중단과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당한 조사를 통해서 저작재산권자나 그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제50조 법정 허락 제도의 운영 경험상 저작권자가 나타나서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할 것으로 우려되지는 않으나 사후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예산 문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비영리 공익 목적의 비영리 서비스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수요를 인지하고 관련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5조의 4신설은 이와 같은 현실에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에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